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!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무려 마크의 20년 전 모습이 담긴 초기 버전을 입수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미니 크래프트! 뿌 뿌 뿌 뿌 뿌! 근데 사실은 20년 전 게임은 아닙니다. 심지어 마크보다 더 늦게 나왔어요. 네.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자 분 있잖아요. 노치라는 분이 게임 만드는 대회인가 나가서 48시간 안에 만든 그런 엄청난 게임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20년 전 마크 게임은 아니고요. 마크가 만약에 옛날에 나왔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마크의 2D버전 미니 크래프트! 오늘 한 번 어떤 게임인지 즐겨봅시다. 출발! 자! 들어갑니다! 오? 뭐야 이거! 와! 그 3D 마크를 그대로 2D 느낌으로 옮긴 그런 게임인데요. 이렇게 보니까 약간 재다 같기도 하고 그러네. 어? 이렇게 공격을 하면요. 밑에 약간 스태미너인가 보네 이게. 연속 공격도 가능하고. 여기 어디야 뭐 사막인가? 일단 시스템 자체는 마크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. 어? 여기는 막혀있네? 저거는 동굴로 내려가는 입구인가?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돌도 직접 캐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뭐 다이아몬드도 캐고 그런 건가 보네. 자 일단은 나무들을 좀 캐가지고 오른쪽에 이거는 뭐지? 오른쪽 아래 보면은 저거 뭐 배고픔 게이지인가 본데? 기본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마크 그대로 그냥 빼다 박은 것 같긴 해요. 아 간만에 아 디스 이스 휴지 월드 느낌으로 어 여기 뚫어가지고 바위집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보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작이 있는데 어 작업대거든요 이게? 어 작업대를 여기다 깔아놓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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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 Ricky 회교도 있고 랜턴도 있고 돌몬 돌벽 다 있네 옵시 디온 월? 야 아까 자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지옥 같은 것도 있나 이거 따로? 잠깐만 우선은?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겠는데요? 일단 나무 좀 많이 캐가지고 바로.. 나무 세트 한번 만들어보자구요? 대지도 일단 캐줍시다 돼지LETNOI 오케이 어? 오오오오 수영도 되네 이것도 딱 보니까 캘스 있을 거 같거든요 돌구깽이 이런 거 만들려면 여기 분명히 뚫어야 될 거 같아 자 일단 주변 탐사 좀 살짝 해봅시다 우리 이게 근데 진짜 마인크래프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진 몰라도 재밌어 좀 시인플하게 즐길 수 있는 마크 약간 마크 플래시 버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야 잠깐만 이거 밤낫 개념도 있구나 침대도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일단은 작업대를 깔아주구요 이게.. 나무 곶갱이거든요 나무 곶갱이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.. 나무 도끼 이렇게 나무 도끼로 베어버리고 ocup morp 맞네..이것도 똑같이 그 공격 속도가 있어 가지고 게이지 채워서 때려야지 어우 나무의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뿌 очер Barrick yah shih nh ball véi gout nope gem pick x 잼픽엑스면 뭐죠? 이게 흑요석인건가? 잼픽엑스가 그건가? 다이아곡갱이 말하는거 같은데? 어허 저기는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아늑한 집을 좀 만듭시다 돌 돌 오케이 요렇게 뚫어버리는거지 자 좋아좋아 화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아 돌도 나왔고 그리고 석탄 레고도가 생각보다 많이 모자르네 자 그러면 저만의 집 털을 좀 살짝 만들어보자고 여기다가 작업대를 여기다 두자 이거 언제까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야 어떡하지? 이거 개꿀잼인데요? 마크 복잡해서 좀 하기 힘드셨던 분들도 상당히 좀 심플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학교 컴퓨터실 같은 데서 하면은 딱이야 어 돌고깽이 바로 석귀시대 입석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오쌰 오우 확실히 돌 도끼가 데미지도 세고 오우쌰 내고도가 오래가네 여기를 일단 뚫어둡시다 우리 아 이거 근데 몬스터 같은 건 안 나오나? 아까 보니까 밤 개념도 있던 것 같던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만의 미니 동글하우스 완성되었어요 아 이제 뭐를 할까? 자 돌 도끼 바로 만듭시다 돌 도끼가 돌 도끼 이러면은 나무도 좀 더 쉽게 캐겠죠?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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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석귀시대 넘어가니까 파밍 속도가 넘사벽으로 늘어나요 야 여기서 그냥 달달하게 나무들 겁나 많이 캐가지고 좀 발전해보자구요 밤이 찾아왔고 여기다가 토치 한번 깔아볼까? 이거 진짜 마크 1화때 그 생각나네 저의 첫번째 가니집 예 바위집에서 생활하던게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잠깐만 이러면 뭐 몬스터 같은건 밤이 왔는데 없나요? 자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ㅜㅁ 와아 검껌해 아무것도 안보여 오오죽 몬스터다 훗 슬라이밍 뭔데? 야 이거 설마 크리퍼도 있고 막 그런거야? 좸비같은건 아직 한번도 못봤거든요 foreground 스켈렛톤이다 이것 that 나무 아실금과 아 conditioning 다시 막걸네 아이템 다 떨건네. 아 죽을 뻔했네. 그러면 지금 크리퍼도 나오겠는데. 자 화로 한번 만듭시다. 바로 화로를 만들어서 쭹쭹쭹쭹 골드, 유리, 철. 철철철. 철을 만들려면은 분명히 여기 안에 들어가서 캬야 되거든요 돌을 좀 많이 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븐을 만들 수가 있네요 오븐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고기 구워먹는 건가 본데 오븐아 나와라 됐다 오우 스테이키 고기를 구워먹읍시다 스테이크 하나 먹을게요 역시 많이 차네 고기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살짝 모험을 떠나볼까요 여기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쪽에 와 원통 나무밖에 없네 이거 지나갈 수 있냐 이거 복귀가 좀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자 가보자 신세계로 오 뭐야 웬 집이 마을이야 대박 뭔데 여기 새로운 보금자리 발견했어 자 여기 뭐 들어있습니까 책이랑 개꿀 이야 여기에 뭔가 막 숨겨져 있었네 새로운 집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에 살 걸 그랬나 뭐 들어있냐 빵이랑 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음 이거 모험하다가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 또 리셋됐어 아 나 진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 이 밑으로 다시 한번 좀 탐사 들어가 봅시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가야겠는데요 체력이 딸린다 자 고기 좀 먹어가지고 풀로 채웁시다 우리 회복 들어갑니다이 도로로로록 자 피 4칸 좀 채우고 한번 사냥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돌검으로다가 좀비 바로 잡아 봅시다 자 불 좀 밝혀 봅시다 주변이 너무 어두워요 카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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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렇게 쎄 뭐 보스야 방금 안 돼 안 돼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들어와 들어와 카이팅 카이 카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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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끝 별것 같은 게 까먹고 있어 욕 주변을 좀 밝히면서 아 요기서 이제 또 템 좀 파밍하고 그런건가봐요 왜 woke man wall 성적 음 bin sai iek 와! 잠깐만 여러분들 겁나 이상하게 생긴 크리퍼 발견했어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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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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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색깔 왜 이래! 그 와중에 저를 귀찮게 하는 저 자식 깔끔하게 무빙으로 잡고 처리 저건 뭔 크리퍼지? 뭐 보스 크리퍼인가요?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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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나와! 계속 나와! 계속 나와!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어머 무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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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저기있나봐 저기 뭐 던전같은데인가보네 여기서 철 안나오나 철? 나 철 켜야되는데 깨고 좀 들어가보자 제가 봤을때 저거 다이아인거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마크에서도 철곡갱이 아니면 다이아 못 캐잖아요 이것도 철을 얻어야 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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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레디클로즈 아까 뭐 보스 하나 잡았는데 이거 그거 떨권나보다 좀 이러면은 뭐 좀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네요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약간 2D 버전 느낌의 미니크래프트라는 게임 즐겨봤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거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도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이 미니크래프트 한번 즐겨봤는데 일단 재밌습니다 다음에도 이어서 좀 보고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편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아아아 사랑 OF adam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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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